쇠소 큰 왜. 쇠. 쇠로. 쇠소 큰 왜. 쇠. 너무 어려운데? 오, 가요, 가요. 쇠소리, 소소리, 크. 큰소리 외치기. 큰소리로 외치기. 쇠소리로 외치기. 쇠소리로. 쇠소리로. 응례! 응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써먹고. 자,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쇠소 큰 왜. 힌트. 힌트. 정답은? 가정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쇠소만 큰소리로 외치기. 가정 모두 행복하십시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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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이다. 진짜 모르겠다. 너무 모르겠어. 아니, 갑자기. 역전기 저는 다른 걸 생각했으니까. 뭘 생각했지? 야, 새 차 나왔다. 큰아빠랑 외할머니 다 모셔. 야, 그게 재밌는데. 본자 축세. 어? 본자 축세. 어? 본자 축세. 오, 갔다 갔다. 자, 승훈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안 하는 거 같아서. 정답을 알려면. 본인 자리에서 축하 세리머니. 땡! 아니래. 아니래, 정답. 본인 자랑하면서. 축하 세리머니. 하나, 둘, 셋. 나 제일 멋져. 나 제일 힘이 세. 땡.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안 살았다. 그럴 만했어. 자, 장훈이. 자, 정답은. 본인 자리에서 축구 세리머니. 오? 자, 하나, 둘, 셋. 오, 땡. 아, 아니야? 자, 장훈이가 거의 다 왔어. 근데 앞 두 글째가 틀렸어. 뭐라고 해? 축구 세리머니. 축구 세리머니. 아, 그럼 이거 아닐까? 본인 자랑하면서 축구 세리머니? 오, 자. 하나, 둘, 셋. 나는 되게 건강해. 나는 연상을 사랑한다. 축구 세리머니. 땡. 아닙니다. 갈게요. 이거는요, 축구가 많고요. 본인이 자신 있는 축구 세리머니. 자, 이승훈 골. 자, 조혜영 골. 아, 송영맨. 아, 송영맨. 정답.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정답. 자, 지금 현재 죽은 혜영이 1등을 달렸습니다. 자, 계속 가 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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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